저 생각에 난이도는 제일 멋은 없는 것 같은 느낌 한번 해보자 일단 내가 밑에 쓸게 이거 누가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? 그냥 천장을 밟는 거 아니야? 너가 허리를 이렇게 U 자를 만들어야 돼 어 그렇지 허리를 밟으면 안 되고 엉덩이를 밟아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안 힘들어 봐봐 되잖아 아니 근데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요? 대단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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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고 자 승기 형을 밟고 여기 위로 점프 때도 올라갈 수 있어? 야야 회의를 지금 하지 말고 형이! 형이! 그렇게 하지 말고 회의를 지금 하지 말고 좀 더 빼 다리를 좀 더 빼고 다리를 좀 더 빼고 그렇지 그러면 할만하잖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? 아니 이렇게 해서 이거 안 해봤는데 이거 이거? 말떡박기 할 때처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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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야 이거 되겠는데 잠깐만 이거 중심이야 봐봐 야 이거 되겠는데 잠깐만 이거 중심이야 봐봐 여기 3명만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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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하게 사형이가 어떻게 올라갈까? 이거 어떻게 올라갈까? 저 줄터도 내려와 저기 그래서 아니 근데 여기 3명만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 여기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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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런 Campus 저도 아는 거 맞을거야 형이 풍경하기 고맙고 looked 똑같은та 여기 이거